안녕하세요 저예산 동우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뭔가 할 거예요 영상 제목을 보고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보시면 물이 여기는 가득 차고 여기는 약간 이렇게 이정도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슨 내용이냐면 어 뭐지? 위산과다 그 다음에 위영육성 식도염 뭐 그런 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위산영류 이거예요 이거 할 건데 다른 분들도 이제 위산영류에 대해서 이제 해봐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가도 얘기하고 근데 별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뭐 가스를 빼야 된다 뭐 그런 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사도 의사도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딱 보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 이거 보면 이제 해답이 딱 나왔죠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제 딱 생각이 났어요 지금 보시면 물이 여기까지 가득 찼죠 물이 여기까지 가득 차고 물이 여기까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뭘 뜻할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해했을 거예요 간단하게 저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물을 마시면서 음식을 드시는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수분이 많은 음식이 있어요 그러면 왜 물을 많이 먹냐 뭐 그런 거까지 얘기해야겠죠 물을 왜 많이 먹을까요 속이 쓰려서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려 그쵸 물을 안 먹으면 속이 쓰리단 말이야 근데 그리고 테레비 광고죠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 광고 하는 것도 있고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 막 물을 먹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라는 게 이렇게 있으면 저장 용량이 있잖아요 저장 용량이 있는데 그 이상의 수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알기 쉽게 그쵸? 그 우리 몸에는 이렇게 음식이 들어오면 이렇게 주물러서 음식을 섭취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거지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니까 그쵸? 또는 이제 에미야 국이 짜다 그쵸? 국이 짠 거야 우리나라 음식 얼마 짜요 맛은 있는데 너무 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물을 계속 먹고 그 다음에 속이 쓰려서 물을 먹고 그쵸? 수분이 많은 음식을 과도하게 먹고 그쵸? 이런 거 의사가 얘기 안 해주잖아 이런 거 얘기해야지 별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하면 누가 그 말을 믿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해하시겠죠? 저는 핵심 요소를 딱 짚어준 거예요 의사도 얘기를 안 했던 요소죠 찾아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의사가 있는지 지금 날짜가 2017년이에요 2017년 12월 말이에요 영상 지금 최신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의사가 이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뭘까요? 음식을 먹을 때 수분을 조절해야 돼 과도하게 수분을 많이 한 번에 먹거나 과도한 음식을 먹거나 할 경우에 위산이 이거를 분해하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수분을 몸에서 짜서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음식을 먹었으면 우리는 이 정도 끝이라 생각하지만 이걸 다 녹여야 되는 거잖아 그쵸? 위산이라는 그 산성 용액이 몸에서 나와서 이 음식을 녹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수분을 안 먹어도 이 산성 용액이 위를 막 공격해서 그쵸? 위를 위에 있는 그 보호 물질을 다 녹여 버려서 위가 아프게 되잖아요 쓰리고 심지어는 그냥 방치하면 위암이 걸리거든요 근데 물을 과도하게 먹었을 경우에 물이 가득 올라가니까 그쵸? 이게 물이 위에 식도로 올라가는 영육성 식도염이 걸리는 거죠 그쵸? 영육성 위염이 걸리고 그쵸?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거죠 술을 많이 먹은 날은 더 오바이트가 나오고 그쵸? 이제 이해하시죠? 약간만 몸을 쑥그려도 식물이 확 올라오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올라오고 왜? 위산이 많이 내려가니까 그때는 물을 먹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도 맞아 맞긴 맞는데 이렇게 대충 대충 이렇게 얼머무리는 거야 핵심을 딱 집어야 되는데 그쵸? 대충 그래요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 대충 다 설명했으니까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뭐 제 말이 이제 지루하다는 분이 계속 있으니까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어... 다 이해했겠죠? 다시 돌려보세요 저도 이제 굳잖아요 뭐 제 영상 괜찮다는 분이 있어서 뭐 다시 한번 대충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분이 우리 몸에서 위액이 과도하게 나오거나 그쵸? 아니면 수분을 과도하게 먹거나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음식 먹을 때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한시키는 거 그러니까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쵸? 짠 음식을 먹으면 암에 걸려요 술을 하고 그쵸? 암에 걸리니까 그런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던가 아니면 물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 짠 음식을 먹기 때문에 염분을 맞추기 위해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고혈압에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염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먹었어 그러면 먹은 동안은 움직이지 않게 그쵸?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게 더 많이 쏠리겠지 그쵸? 앞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게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그쵸? 그리고 이렇게 숙여도 약간만 숙여도 넘쳐 나가겠죠 이렇게 이 상태에서는 그래도 약간은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는 가득 찼으니까 약간만 숙여도 위액이 나오겠죠? 소화시키는 용액이 그쵸? 이렇게 해서 몸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된다 그쵸? 습관이 들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고서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 그쵸? 그러니까 어... 수분을 섭취하되 음식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다 소화한 다음에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현대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되죠 짠 음식 밖에 없으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수분 섭취하지 않으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려요 100% 걸려요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의사가 아껴주지 않는 그건데 왜 그럴까요? 김치 같은 걸 많이 먹어서 그렇죠? 김치는 의사가 먹지 말라는 첫 번째 음식이에요 아무튼 그러네요 그래서 김치 먹지 마라 하니까 굉장히 이상한데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의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주식이 김치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한다고 그래요 찾아보세요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소금이 소금이 70%야 김치에 그쵸? 소금이 반이야 그렇기 때문에 라면도 그렇고 나트륨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을 먹지 않고서는 병에 걸려요 또 물을 먹었더니 식도염에 걸리고 위상과다로 그 다음에 또 짠 음식을 먹었는데 물을 안 먹었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이 위를 자극하고 짠 음식이 위를 자극해서 저희 짠지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런 거 얼마나 위에서 자극이 되겠어요 입에서 맛있지 근데 위에서 얼마나 개가 고통스러울 거야 위가 그러니까는 위가 쓰리고 아프죠 대충 그런 내용이에요 의사가 말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이죠 건강하시길 바라고 해결 방법은 없네요 그쵸? 없는 거 갖다가 해결 방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의사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습관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습관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습관을 바꿔요? 음식이 짠데 예미야 음식이 짜다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안 짠 음식을 먹으면 좋겠는데 부모님이나 엄마나 아니면 가족이 다 짜게 먹고 저희 나라 음식 자체가 다 짠데 물을 안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수분을 많이 섭취를 못하면 또 위가 딱 없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걸 맞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이상이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